개혁개정 성경 출애국기 5장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 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께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구방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의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정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주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거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집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구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집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집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든 벽돌의 수요를 정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싸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집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서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르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호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출애국기 6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너가 벌이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한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느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너희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치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래여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당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에 어른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루우벤의 아들은 한옥과 발루와 해스론과 갈미니 이들은 루우벤의 족장이요. 시모온의 아들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악과 야긴과 소활과 가나한 여인의 아들 사울이니 이들은 시모온의 가족이요.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앗과 무라리요. 레위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대로 림리와 시무이요. 고앗의 아들들은 아무람과 이사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앗의 나이는 133세였으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이니 이들은 그들의 족보대로 레위의 족장이요. 아무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괴베슬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무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이사할의 아들들은 고라와 네벡과 시그리요.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사엘과 엘사방과 시들이요. 아론은 암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하살과 이다마를 낳았으며 고라의 아들들은 아실과 엘가나와 아비하사비니 이들은 고라 사람의 족장이요. 아론의 아들 엘르하살은 부디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였고 그는 비누하스를 낳았으니 이들은 레위 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라.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국당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여 애국왕 바루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국에서 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애국당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국왕 바루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르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루가 어찌 나의 말을 들리까